오늘 밤까지 부산 경남 지역엔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밤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부산과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부산과 김해 11도, 창원 10도, 진주와 사천은 9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낮 최고 부산 18도, 창원과 진주 17도, 거창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